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의 가벼운 스페인어 제 4강이고요. 오늘 4주차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의 배우 건은 필수 어휘라고 해서 장소에 관한 정관사, 명사의 이성, 전지사이엔, 그리고 숫자 10부터 30일까지. 열정과 필기구는 저의 사랑, 삼색펜. 네, 그렇게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고 MP3를 음원 다운받을 수 있지만 저는 여기 오디오 클립을 이용한다는 거. 이 창을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플을 보여드리자면은 오디오 클립이 있죠? 여기 들어가서. 네,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고. 들어가시면은 시리즈도 있고 클립이 있어요. 저는 이거 시리즈로 들어간 게 낫죠? 밑에 쭉 내려가서. 4주차는 맨 초반에 됐기 때문에 좀 번거로운 거는 이렇게 내려가셔야 되는 거. 4주차를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관련된 오디클립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화상할 때, 출근하기 전에 화상할 때 이렇게 쭉 틀어놓고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공부를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앙헤르 선생님이시고, 저는 오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기존에 좀 알고 있던 그 스페인어가 조금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만 빨리 체크를 하고 지나가보게요. 일단 그 스페인에서 입술은 좀 더 힘들어요 입술은 좀 더 힘들어요 그리고 요원에서부터 고맙습니다 바닷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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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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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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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